급식 뭐냐 하면서 야 잠깐만 급식표 뜯어놓은거 있냐 하면서 지들끼리 막 떠들고 있었을듯 쟤 언제 나오느냐 아 그러면서 아 급식 안오네 급식차 몇시에 문었냐 하면서 야 오늘 급식 맛있냐 하면서 이따 애들 간듯 야아악 나 오르 돼져버렷 겁나 추워요 호잇 호잇 여긴 어디? 뭔지 뭐.. 교도소? 설마? 이스 히이호? 이스 히이호? 시괴 수류탄이 필요해요 이스 히이호?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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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가진다! 블랙록 교도소 건물 섬광 섬광 리버버 일단 진짜 살았다. 와..뒤진줄 전 이정도에 뒤질 내가 아니지만 겁나 아팠을지도 고! 에너지 드링크 헬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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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얌어 왓? 잠겨있어 몇 마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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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에 문이 열려있어서 잠겨있고 쇠지렌 남겨놓고 왜 못 여는거냐 사바티 여기 덜롱다크 맞아? 엄청 다르네 분위기가 반가루 반가루 딜리셔스 꼬라철 물있다 고마워요 붕대 낚싯바늘 현미경들 뭐하는데냐 아 의무실인가 본데 의무실에 현미경이 왜 있는건데 생채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생채실험 맞을걸요 생채실험 맞을걸요 진짜 정말? 죄송해요 왜냐면 현미경은 바이러스 검사잖아 근데 의무실에 왜 바이러스 검사를 해 그런건 보건소에서 해야지 한다면은 그냥 생채실험 밖에 없다는건데 찍었는데 맞았네 하하 블랙록 메모 잠깐만 왓 어딨냐 메모 검사 난 광산에 있다 동쪽에 가서 산쪽으로 언덕에 오를것 이 문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 땡땡땡 M 그니까 이 메모에서 광산에 있다 동쪽으로 가서 산쪽으로 언덕에 오를것 이 동쪽으로 가서 산쪽으로 언덕을 오를것 동쪽 동 여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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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쪽이겠지 동쪽 동 서 남 북 동 here 우동 강줄기 여기 북쪽 아니야? 주규 응 편하게 해줄게 아 아파 보이길래 증기 터널 이거 딱 봐도 오로라 뜨면은 음 볼만 하겠구만 뭔가 있어 보이네 오 뭐야 이거 일단 다 작살났어 썸 나중에 터는게 좋다고요 왜 서쪽 그치 내 목편 동쪽인데 근데 연결이 되어있다고? 이거 겁나 큰 동굴 같은거네 네 열로 들어왔지 아닌가 아닌가 거의 미로라구요? 흐음 구미가 땡기는구만 수 좀 챙겨가자 가볍게 들고 갈 만한 것들은 없나? 가볍게 들고 갈 만한 것들은 없나? 이 이상 탐사는 그만하지 일단은 일단은 기름도 기름 문제지만 기름도 기름 문제지만 아직 완벽히 출구를 구현해내지 못했어 머리 속에 지금 출구를 지금 길을 구현하고 있는데 너무 넓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퀄리티 있게 만들었네 그냥 대충 만든게 아니야 파이프가 진짜 파이프가 하나하나 위치 구조적으로 다 일치해 요 파이프가 터지면서 요게 떨어지면서 떨쿠덩 저렇게 파이프가 폭발한 것 같은데 뭔가 연쇄 폭발이 일어난 흔적 같은데 그냥 폭발한게 아냐 거의 연쇄 폭발 금인데 이건 뭐 데이다라 저리가라야 갈 불 붙은 똥 어 요 작업용 벤치 있다 야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아까 늑대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여기가 오히려 안전한 것 같애 아니 뭔 놈의 늑대가 뒤에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냐 닫아둘을까? 헬로우 의무실 많네 이제보니까 의무실이었네 의무실 많네 이제 보니까 의무실이었네 명절 끝났쥬 명절 끝났쥬 이제 다들 어째 아 이거 또 있어 이제 어쩌려나 인생에 영원한 방학이란 없다 영원한 휴일도 없고 일해라 닝겐 죽을때까지 일해라 우리에게 자유란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자유란 허락되지 않는다 시험란 허락되지 않는다 샘 pastors 샘 발소리가 들렸는데 딱 저 감시탑 위에서 저격하면 겁나 재밌겠다 이거 내가 처음 들어왔던 덴가 없나? 갔나? 자 일단은 그 무엇이요 지도부터 그려봐 어? 잠깐만 절로 가면은 폴라로이드 위치인데? 코앞이다 야 근데 명소라고 말하기 좀 멋있게 한게 바로 그 뒷면이 교도소인데 명소가 맞니? 명소라고 불러야 하는 거 맞아? 내가 볼 땐 명소는 저기 같은데 멈춤인데? 하 저 씨끼들 오케 왔냐? 명중 두발 연속으로 박으니까 죽네 야 덤벨, 씨끼들아 내가 설원의 저격수야 어딨어 이 똥개 새끼들 다 어디 감겨 야 왜 안와 오는거 아니었어? 왔다 방금 맞은거 같았는데 방금 맞은거 같았는데 뭐야 주스캔 끝난거 아니었어? 한 놈은 쩔으로 찢겼고 한 놈은 쩔으로 찢겼고 그걸로 그걸로 아니 거기서 여기 명소 아니야? 아씨 저 위야 자 아직도 안갔냐? 진짜 니 죽어 자 아직도 안갔냐? 아 명중 아 이거 귀도소에서 한번 쉬었다 가야겠다 너무 느려 짐들도 빼고 가야겠어 한 마린 저쪽으로 도망쳤잖아 언젠가 마주치면은 뭐 유절내버리면 되니까 저 나무 타야는 것 같은데 제발 선생님들 너무 느려 터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아 기아앗 Multi 까 공격 태극기야 총 쏘면 놀란 일 끌려나 일곱 스토브는 못 사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토매 biliyor 캤 쓱 여섯 개?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다 곧 있으면 해지겠네 어차피 그냥 굳이 움직이지 말자고 이동했다가 눈보라라도 만나면은 그치? 내 말 맞지? 안 움직이길 잘했다니까 오히려 수확하면 무게가 늘어나는 질량 보존 법칙에 어긋난 신비한 게임 43kg 43kg 어어 어후 진짜 바늘 재키트 겁나 많네 됐어 정리 끝 이대로 휴식만 취하다가 이동하자고 아니다 아 커피나 끓일까 혹시 모르니까 횟수한 나무 하나면 커피 한 여섯 잔 정도는 만들겠지 충분하겠는데 열 잔 돈 만들겠다 나머지 여섯 시간 잠깐만 나 듬바대는 거 아니지 든든 든든함 오케이 문제 없어요 아 숯 안생겼네 나 이번에 침낭 안 까먹었다 군용 식량이 무게가 은근히 나가 먹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먹자니는 좀 그렇고 안 먹자니는 그렇고 하나 먹자 무게가 무거워 0.5kg가 좀 가벼운 무게는 아니야 아 침낭 주웠지 맞아 깜빡 침하지 않았어 자 아침이라 조금 추울 건데 뭐 괜찮네 이 정도면 이런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교도소는 제대로 돌아가려나 여기가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저쪽 슈퍼 히어로 착길 이쪽 길 맞지 맞을걸 저 나무가 수상함을 너무 풀풀 내고 있어 오우 쉣 찬바람 쌩쌩군다 디스 이스 명소 페이머스 플랫 엇 낫 아니야 아닌가 왤 뭐 이렇게 올라가라고 만든거 아니지 일부러 이런거야 아니면 진짜 원래 이런 길이야 이 길이 아닌가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만 하는거야 아닌거 같은데 아닌 듯 여긴 그저 내려오는 길인거 같은데 올라가는 길이 어디야 4 이거 아닌데 4 5 4 4 5 5 5 6 어케 가야니 뭔가 발소리 같은게 들리는건 내 발소리야 아니면은 진짜 동물이 있는거야 아니면 얼음 갈라지는 소리야 길이 어딜까 맨 처음에 저기겠지 아무래도 바지 터졌다 바지 터졌다 바지 터졌다 이쪽인가 여기 여기가 명소냐 빙고 찾았다 찾았다 장난해? 이게 무슨 명소야 사이즈가 겁나 조그만데 뭐 뭐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는데 이쪽 길 따라 한번 가봐야나 이 길이 아닌데 이 길이 아닌가벼 자 지도를 한번 보자 쿡스 농장 얘는 지도를 어떻게 그린거야 도대체 하아 마인 where is mine 달이 하아 하아 감사합니다. 오우 겁나 추워. 휴식 4시간. 스프레이 하나라도 주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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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부르겠다 에라 부르 한 방에 주신 죽이려고 하다보니까 어쩔수가 없어 목을 노려야 하는데 어? 트레일러 1,2,3 1,2,3 2,3 2,3 1,2 2,3 2,3 2,3 3,3 4,5 4,5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게 안 맞았다고? 아... 겁나 손해본듯 도매로 습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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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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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한번 그려줘야겠지 포먼의 벌목지 헤지고 있네 어쩐지 빠르더라 저기 있다 어? 어? 엥? 하핰 하핰 와아? 와우 저 고기 타니까 안타겠네 바람이 다 꺼서 곰고기가 칼로리는 높아서 좋은데 저거 트레일러 옆에다가 갖다 놓을까? 곰고기가 칼로리는 높아서 좋은데 에이씨 꺼졌네 에이씨 꺼졌네 뵙고기가 칼로리하는거 뵙고기를 타서 음료 에이씨 뵙고기가 클리어 겟아웃! 떼검 내려놓고 곰돌이 뜯으러 한번 갔다 자고 온 다음에 할까 지금 뜯어오는게 밤에 뜯어와야 좋을 것 같은데 아 도끼를 챙겨야 돼 얼어가지고 박수 박수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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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9kg 움직이긴 움직인다. 30kg 움직이긴 움직이는 것 같다. 4kg 정도는 빼야지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춥지는 않은데 방풍 효과 덕분에 늑대 때문에 걱정이지 이거 냄새 겁나 나고 죽긴 죽었네 곰돌이 암튼 여쯤에다가 곰 가죽 침낭 그거 하나 좀 만들어 놓을까 아니면 곰 코트로 하는게 나으려나 아 아 아이씨, 겁나 느리네. 아이씨.